네 안녕하세요 악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vi 에디터 기본적인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장 및 저장 취소, 모드, 세 가지 모드, 그리고 이동 방법, 기본적인 이동 방법과 편집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삽입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삽입 모드로 진입하기 위한 키들, 그런 것도 설명을 쭉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복사 붙여넣기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알라방 1 이라는 파일을 vi 에디터를 이제 띄웠죠. vi 에디터를 띄웠는데 이 파일을 이제 편집을 해 볼게요. 자 선택 모드에서 선택 모드에서 어... 영역을 지정하고 잘라내기 하거나 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로 갔죠. 지금 이제 편집 모드고요. 어... 내가 이...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v 키를 누르고요. 그러면 밑에 비주얼 이라고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선택 모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 키나 페이지 다운 뭐 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어... 그 다음이 이제 y 키랑 d 키가 있어요. y 키랑 d 키가 있는데 y 랑 d 는 선택 모드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편집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키로 y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y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six lines yanked라고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복사가 됐다는 거에요. 여섯 개 행이 다섯 개인데 왜 여섯 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서브젝트까지 복사가 됐을 거고요. 그 내용을 이 커서를 움직여서 이 클래스 아이템과 클래스 북 사이에 이제 넣고 싶은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줄을 하나 줄을 두 개 집어넣고 그 사이에다 이제 붙여 넣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i 키를 누르고 줄을 두 개 만들고 다시 esc 를 누르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넣으면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이걸 이제 미리 안 해 놓으면 네 그 줄이 붙어서 어차피 다시 줄을 띄워야 되니까 미리 하는 거고요. p 키를 누르면 붙여 넣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 모드에서 붙여 넣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방금 전에 복사한 클래스 북부터 이 언더바 서브젝트까지가 복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u 키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음... 이번엔 그냥 북을 로케이트까지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v 키를 누르고요. 로케이트까지 네.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y 를 누르시면 됩니다. y 를 누르시면 되고 어... 미리 붙여 놓을 공간에 칸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편집 모드로 넘어간 다음에 p 를 누르시면 붙죠. 아주 쉽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위에 있는 함수 정의만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 v 하고 딱 end 키 누른 다음에 복사 선택이 됐죠. 그런 다음에 y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복사할 때 가서 행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p 를 누르시면 이렇게 붙죠. 물론 이제 인덴트 까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네. 인덴트는 다시 쳐 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셨을 거고요. 그리고 v 모드에서 어... 잘라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 나 이 로케이트 위치를 이 아래로 옮기고 싶어 아니면 이 밑에 있는 걸 위로 옮기고 싶어 라고 하면 v 하고 선택을 하고요. v 를 처음부터 해보죠 인덴트 까지 v 엔드 하고 d 를 누르시면 돼요. d 를 누르시면 잘라내기가 됩니다. 이걸 이제 삭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잘라내기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v 에디터 클립보드에 d 를 했을 때 어... 보이는 건 삭제지만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여넣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라내기 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d 를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t 를 누르시면 됩니다. 붙죠.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어글리하게 이제 붙었으니까 칸을 이제 하나 줄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i 를 치셔가지고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그게 v y d 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좀 옵셔널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 선택구간을 전부 대문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소문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대문자는 소문자 소문자는 대문자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유용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음... 이 뒤에다가 내용을 적는 거에요. 뭐... 음... 이넘 뭐... 알파는 10 이렇게 적었는데 아니 딱 보니까 이 이넘 알파가 대문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v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대문자 u 를 딱 누르면 대문자로 바뀌는 거죠. 다시 v 를 누르고 u 를 누르면 소문자 u 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는 대문자 그냥 뒤집고 싶어 전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이제... 그냥 r a 이렇게 이제 바꿔 볼게요. 헷갈리니까. v 를 누르고 영역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tild v 물결을 물결을 누르시게 되면 대소문자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물결. 반전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원하는 결과 아니니까 지금 편집 모드에서 u 를 누르시면 다시 돌아오죠. 언두죠. 편집 모드에서 u는. 방금 제가 u 를 누른 건 선택 모드에서 u 를 눌렀으니까 소문자 전환, 대문자 전환이 된 거고요. 편집 모드에서 u는 언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선택 모드에서는 v 로 들어간다. 그리고 화살표나 이동기를 이용해서 선택할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키를 누르면 복사 d 키는 잘라내기.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대소문자 관련된 내용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 내용인데 잘라내기와 붙여넣기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 여기 있는 칠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전부 다 편집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어 삭제 라고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잘라내기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d 연타 4 많이 하시죠 d 연타 그러면 d d 를 누르면 한 행이 날아갑니다. 근데 엄밀히는 양킹 그니까 엄밀히는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d d 를 연타 하면 한 줄이 날라갑니다. d d 한 줄 날라갔죠 d d d d d d d 네. 이러면 이제 제가 d d 를 4번 눌렀으니까 4줄이 날라간 거고요. 6 키를 누르면 이제 다시 연두가 되겠죠. 그래서 d d 는 한 행 잘라내기 근데 이제 만약에 딱 눈에 보여 이거 딱 4줄만 날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를 먼저 치시는 거에요. 4 4 라고 치고 4 d d 이러면 4줄이 날라갑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복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사는 y y 를 치시면 되는데 y y 치시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까요. p 네. 네. 그러면 이 줄 한 줄이 이제 복사가 된 거에요. 붙여넣기가 된 거에요. 복사한 뒤에. 만약에 4줄을 복사하고 싶으면 4를 먼저 치시고 d d 를 누르시면 돼요. 4. 아 y y죠. y y 를 누르고 붙여넣을 때다가 p 를 누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이제 잘라내기를 d 키로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음. 이 로케이트란 함수를 이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음. 그냥 그냥 여기 선언부만 내볼게요. 그러면 d d 를 누르면 날아가죠. 근데 얘를 여기다 붙이는 거에요. p. 이렇게.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d d 하고 p.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제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잘라내기와 붙여넣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소시에이션 파일 하는 파일을 통해서 음. 약간 크기를 줄여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네요. 어. 여기 있는 이 add move 이라는 함수를 이 클래스 무비 안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 to d d 를 하시구요. 그럼 이제 두 줄이 없어졌죠. 여기에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p. p. 네. 그럼. 그리고 한 줄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메인 함수에 어. 이 move1을. move1을 복사해서 밑에다 move4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yy 를 누르면 한 줄이 이제 복사가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냥. 아까 이제. 위에.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선택 모드로 가서. 나는 세 줄이 필요해. 그러면. 3 yy 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v 를 누르시고. 이렇게. 이렇게. 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y. 키를 누르고. 네. p 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저는 이제 대문자 p 를 눌렀어요. 일부러. 대문자 p 와 소문자 p 가 약간 다른데요. 대문자 p 는 커서 앞에 붙여 넣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시어터 이렇게 t 를 갖다 놓고. 그냥 소문자 p 를 누르면 t 하고 h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사이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대문자 p 를 누르면 t 위에 커서 앞에 붙여 넣게 되고. 얘는 이제 따라 붙으니까 지금 인덴트가 이제 사라졌죠.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얘는 r4. 어디갔어. r5. r6.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어.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할 수도 있는 복사 붙여넣기도 어. 알아봤습니다. 어. 이제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기본적인 v 에디터에 대해서 다 설명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기타고. 어. 어. 검색 및 바꾸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편집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검색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슬래시를 하거나 물음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편집 모드에서 그냥 슬래시 키를 치는 거예요. 슬래시 키를 치고 무비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런 애들이. 그럼 엔터를 치면 무비로 이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n을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고 대문자 n을 누르면 위로. 네. 위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소문자 n을 누르면 아래로. 그리고 다시 슬래시를 누르고 다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0이라고 해볼게요. 0. 소문자 n.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위로 되돌아가요. n을 계속 누르면. 그래서 이제 다 찾았는데도 이제 없으면 바텀하고 다시 위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느낌표는 이제 반대로 찾는 거예요. 거꾸로 찾는 거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뭐 무비 해도 마찬가지겠죠. n.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역순이에요. 거꾸로 찾죠. 소문자 n이 위로 가는 거고 대문자 n이 아래로. 얘는 이제 한번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를 쳐서 원하는 키워드로 이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시어터 가서 엔터 치고 소문자 n이나 대문자 n으로 검색. 네.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안 쓰지만 %s 라는 걸 통해서 문자열을 바꾸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콜론 하시고 %s 한 다음에 슬래시 하고 어. 그 찾을 문자열. 그리고 다시 슬래시 하고 바꿀 문자열. 그리고 슬래시 하고 z 를 하면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고. z c 를 하면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바꿔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dd move 이라는 내용을 append move 이라고 이제 바꿀게요. 그리고 z 를 하면 한꺼번에 전부 add 가 append 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append 로 바뀐 거 보셨나요. 여기 append append. 그리고 만약에 movie 를 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콜론 하고 %s 슬래시 이렇게 movie 를 movie로 바꾸고 z 한꺼번에 다 바뀌었죠. 거꾸로 하면 콜론 %s movie movie z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려면 c 를 이제 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replace 할거냐 y y y y n q q 는 끝이겠죠. 이제 당연히.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set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역시 편집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구요. 어 콜론 하고 set 넘버를 하게 되면 line 넘버가 딱 나옵니다. 편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 하고 set no number 치시게 되면 다시 없어지죠. 행번호가 없어지고 set 넘버 하면 다시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을 통해 가지고 vi 에디터를 좀 더 잘 쓸 수 있다. 많은 set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뭐 구글링 하시거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어 기본적인 vi 에디터 사용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저장 및 저장 취소 그리고 세 가지 모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편집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삽입 모드에서 기본적인 i 와 그리고 a 나 o 키 그리고 편집 모드로 갈 때 esc 그리고 복부술 하기 위해서 선택 모드 그리고 편집 모드에서도 복부술 할 수 있는 방법 아 다 알아봤구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검색 및 바꾸기 이런 것도 이제 알아봤고 기타 이제 센 명령어들을 여러가지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 vi 에디터를 계속할지 다른 걸로 넘어갈지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vi 에디터를 한다고 하면 vi 에디터를 좀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